안녕하세요. 지체장의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의 화살표를 따라가서 두 개의 미션을 수행해주세요. 3점으로 진입합니다. 3점으로 진입합니다. 3점으로 진입합니다. 미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미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신호등을 안전하게 건너주세요. 3점으로 진입합니다. 4점으로 진입합니다. 파티 방향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바닥 화살표를 따라가주세요. 전방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습니다. 옆으로 우회해서 이동해주세요. 모든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